자 오늘날 게임은 자 오늘날 게임은 슈퍼마리오 35인 배틀입니다 35인중에 1등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마리오하는 35명중에 저의 실력은 어느정도일까 이거 뭐야 아 이거 아이템 공격할때 시작했다 간다 뭐야 나 어떻게 이동해 아아 아 난 저기 스틱으로 움직이는게 아니고 그걸 움직이네요 그 십자패드로 스틱으로 공격하는거고 오 여기 들어가는거 아닌가 큰일났다 공격해 이렇게 해서 먹은거 있으면은 내가 스틱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공격하고 싶은애들 공격하는듯 저렇게 막 이상한놈들 나오죠 오케이 뭐야 끝난거야 아직도 아는애들 뭐야 아니네 안끝났네 뭐야 끝난줄 알았잖아 어어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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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KO있어 나 죽은거야 안돼 나의 첫번째 마리오가 몇등이요 24등이라고? 말도안돼 아이씨 아니 내 처음에 패드가 봐봐 원래 이렇게 움직였는데 패드로 개못해 개못해 아 이게 있구나 이걸 바꿔야지 장난하나 끝났다 갑니다 딱 되세요 아 아하하하 잠깐만 끝났다 이래도 33등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35등 한번 해볼라 그랬거든요 아 근데 왜 하기 힘드네 1등이 생겼다 1등 한번 해야지 어.. 가오가 있는데 일단 무조건 존버네 이거 돈 많이 먹고 초반에 오히려 이득 봐야겠는데 한번 걔들 올라서면 완전 쉬워진 이 게임 공전 열심히 모으고 밟을거야 밟아주고 처음에 25초밖에 없지만 금세 올라가지 처음에 오히려 공적 받는게 낫겠어? 동전 먹어주고 다 먹으면 20개 되나? 되네 가채해버려? 아니야 지금 할 필요없어 작아지만 해야지 아껴야죠 아직 키가 커서 오히려 초반에는 공격을 해줬으면 하네 이럴땐 오히려 초반에는 카운터로 해서 애들 많이 죽여가지고 오히려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밑에 하니까 10몇초던데 밑에 하니까 3초밖에 안주네 시간이 좀 없거든요 이쪽에 오면은 좀 애들이 많이 없더라고 해주고 탁탁탁탁 그렇지 고추라면 또 죽이기 쉽죠 탁탁탁탁이 잡아주고 자 벌써 27등 밟아줄거 밟아주고 시간.. 시간이 금방 간다 근데? 막 밟는데도? 어? 더 많이 죽여야돼 안다아악 구요 맴마 아 꽃 꽃이 필요한데? 자 거북이 거북이 밟으면 좋을거 같애요 바카락 오케이 도르르 오 순식간에 백초 이거지 안전하죠 안전해 아 이..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가차 한번 해야겠다 먹꽃 중독 위험하거든? 아니.. 아이씨 아니 그거 봐 그래그래 고맙다 아 위험해 위험해 어 연락이 온다 어 가차 필요한데? 아아 아아 무서워 저 쇠 머머리 무서워 흠 훈바 녀석 이식게 가차가 필요해 가차가 필요해 가차가차 가차자 아니 아이씨 그래 이거라도 가자 어쩔 수 없다 자 뭐 돈이라도 많이 먹어야지 1-1로 가야되스 아 싸장끼리 없는데 자꾸 나오네 끝났다요 벌써? 어 가야돼 아 아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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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가야지 일단 일로가자 어 동전 먹어야 돼 몇명 남았어? 10명? 어 나 지금 10명 중에 제일 약할듯 버섯 먹어야 돼 어 저리 안가냐 군바야 저리 안가냐 아이 그쪽이 아닌데 아 아 무서워 아이씨 아 좀 계속 나오지 이렇게 죽어 아 피해주고 여기 버섯이야 오케이 안전해진다 동전 좀 먹어야 되는데 시간은 여유있을듯 이럴때 위험하다고 이씨 동전 먹으러 가자 여기 세번째 동전이잖아 얘네 잡고싶지만 안전하니까 두번째잖아요 안다아 이럴때 8등 8등 가차좀 해 아 돈이 너무 없어 빨리 가는것도 동전 모으긴 좋네 가차가차 제발 꽃 꽃 고 안전해진다 안전해진다 고 안전해진다 고 안전해진다 아 뭐야 아 재수없게 뭐야 이런데도 걸려 왜 나 왜 보스맵인데 아씨 가면 안되네 아 시간제한 뭔데 아 쿠파라 설마 쿠파도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냐 쫄지마 시간제한 생각보다 없어 아 뭐야 저 붕어 안다아 아 무조길때 빨리 가자 적당해 이놈들 왜이렇게 많아 어 뭐야 설마 슈만이 아니지 설마 그런짓은 어 어 아니지 깜짝이야 쿠파가 있어요 그것도 막판 쿠파가 오케이 4등 노래소리가 이상해 흐하핳하핳 아씨 긍근히 버터간다 긍근히 진짜참짝 어 어 뭐지 또 모을거 모으고 와 이거 맵 넘어갈때 조심해야겠는데 내 앞에 지금 저렇게 많이 보낸거 아니야 저 녀석 뭔데 왜 나한테만 보내 저거 뒤져 카운터다 저 빨간 줄로 연결되있는 놈 저거 어? 악연 저거 야 두 놈 다 왜 나한테 어? 나 일단 이득 봐야돼 어 이거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동전 먹어야지 먹을 거 다 먹고 쟤네들 아마 여유가 좀 있을 것이여? 난 동전 여유가 없어 한 200개 만들어놔야돼 아 열나보내네 저는 쿠팟에 죽어라 잡아 쿠팟에 당하고 있죠 나도 공격해줘 자아 최대한 위에 가보자 하앗 아 15초 아 다 죽이네 아 젠장 이상한데야 괜찮아 불이 있으니까 고칸에 이득이고요 뭔데 아니 여기도 쿠팟가 있는데 죽었다 어 뭐 왜 죽었지 으응 좋아 으응 다 죽어 다 죽어 으응 다 죽어 동전 게이득 야 한 명 남았어 한 명 가자아 동전 아껴놔 아 이거 몇발도 있겠네 여기 어디야 무슨 맵이야 근데 도대체 어 뭐 이상하게 붕어가 자꾸 내 뒤에 있는데요 뭐지 나이스 아 근데 가야돼 시간제한이 결국엔 있으니까 부금이 분명한다보니 부금이 귀박한다고요 아 넉 넉 괜찮아 괜찮아 침착 미친 붕어 계속 달라봐 아 뭔데 붕어 잡을걸 계속 있는데 에요 어어 뭐야 ảng 어 유비 절단기? 마리오가 근데 유비가 있냐? 자 짐착하게 아 이걸 못피해? 죽으니까 지금 오른쪽 밑에 동전 뭐예요? 저 보석 저 보석함 뭡니까? 저 보석함 이상한데 저 170원 모아놓은 거 뭐야? 먼저 들어간 사람 주는 거 아니야? 1등 모드 간 사람? 저기까지 간 사람? 쿠파까지 간 사람 주는 거 같은데? 동전 그쵸 나 쿠파다 아닌가? 판돈이라고? 아 마지막 1등하면 저거 주는 거야? 아 도박이냐고 어? 도박이냐고 그래서 1등할때 돈이 많은게 저거구나 어 뭐야 안돼 죽이지마 밟아서 죽여 밟아 죽여 밟아 꽃 보내주고 밟아 죽이라고 또 여기 뭐 있었던 거 같은데? 어 뭐야 이거 뭐지 아 이름은 곤란한데 응 괜찮아 별거 아냐 밟아 죽이라고 오케이 어 거북이 많은 거 봐 그것도 응 다 들어 어떤 놈이 벌써 쿠파를 나한테 보냈어 어? 어떻게 쿠파를 보냈지? 쿠파를 호추로 잡았는데 그게 나한테 왔다 그 말인가 어 어 이거 이거 가챠 나 진작해 쿠파가 초반에 오니까 더 빡센데 어? 딱 탓 탓 탓 아이 뭐해 이 침착 안되겠다 가챠 아 동전 안 깨야되네 아 왜 이런 걸 줘요 또 이거 콤보도 안 되던데 에이 아 최대한 이득 벌 수 밖에 좋습니다 아하 극혐 가챠 바로 꽃 주세요 꽃 나이스 또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냥 오래 있는 거 다 죽어 다 잡고 가야지 다 잡고 가야지 어 뭐해 아 꽃 꽃 같이 할까 아니야 그냥 아끼자 초반에 동전이 20개가 정말 커 위험하지도 않는데 굳이 하지 말고 시간 아깝지만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안정 아 근데 여기 좀 위기 그건데 근데 어차피 10등이니까 2명 남은 것도 아니고 빨리 지나가는 걸로 위기 위험한데 이거 이거 컨트롤 위험해 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상해 저쪽에 쭉 빠져 쑤 어 저쪽 있죠 저쪽 저쪽에 진짜 쑥 빠져 컨트롤 장전하니 쑤 빠져 쑤 끝에 가면 어 누가 끌어당기는 거 같애 침착하게 원래 마리오맵이랑 좀 달라 어 좋았어요 몇 명 남았어 벌써 7명 남았어? 어 많이 아껴놨다 동전 하쨰 아 아 이거 여기 꽃 있어야 되는데 핫 핫 하야 아 이거 붕어 조심 아 좀 많은데 흫 여기 낙사 위험한 곳 좀 있는데 웬 시간제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시간 소리 때문에 놀랬네 꽃 꽂히지 꽂히지 꽂히죠 붕어를 좀 잡고 갑시다 아 노 뛰는 데 있어 지금 붕어가 예스 어 끝까지 이득이죠 붕어 나온다 붕어 나온다 붕어 보내 네 명이야 벌써 아 뭐야 침착해 동전은 많다 동전은 많아 영태야 쫄지 마라 군바 보내지 마라 아우 무서워 통수로 계속 막네 아 겨우 벗어? 나쁘지 않고 오우 아 군바는 보내지 마 어쩔 수 없다 여기 낙사 조심 침착한 미친 컨트롤 간다 미친 컨트롤도 필요없어 사실 이거 그냥 침착하면 돼 약간 관리를 해야돼 우야 탁 세목 남았습니까 여기 빨리 통 가야돼 여기 여기 그냥 빨리 가고 그지 같거든 코파 보내 코파 돈? 돈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소리죠 똑같은 상황인데 천천히 침착하게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많아 쟤네는 왜 따른 완전 넵이 따르네 벌써 간건가 또 또 또 또 어우 나 맨날 여기 저렇게 떨어져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바보 아니야 하지만 낙사만 하면 나갑니다 침착해 뚫지마 이거 컨트롤으로 간다 안 꺼져 오케이 시간됐고 코파 공격 가차 바로 들어갑니다 꽂으세요 안나오 쿠파 잠깐만 버섯 먹고 쿠파 공격 쿠파 죽여 옳지 아픔 쿠파 죽이죠 자 이거 쿤바 보낼 필요 없죠 시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쿤바 보낼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난 시간 관리를 해 아 좋아 쟤 지금 거기 갔다 나 여기서 최대한 시간 벌어야 되는데 잡아야되나 아 나도 1-2 가겠네 나보다 한 단계 빠르네 저놈이 쟤는 벌써 1-4거든 여기서는 보내도 돼 여기서는 많을수록 짱나거든 많을수록 짜증나 빨리 가서 뭐라도 보내 꽃 같은 거 보내면 진짜 긁혀 빨리 보내야 돼 빨리 아 근데 동전은 먹어야 되는데 아씨 쿠파가 여기 왜 있냐고 어? 쿠파 보내야 되는데 보내 보내 스 고추 먹을까? 보내 보내 보너스 뭐야 보너스 뭐야 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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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보너스 주세요 내가 뽀개놨어 아아아아 20원 극한이 이기고 죽일 수 있는 찬스다 자 핫 히화 뭐해 뭐해? 가챠 아씨 버섯샤필 저놈 어디냐 저놈 어디야 뭐라도 보내야 되나 지금 여유있는 곳인가? 여유있어 보인군 나 니다시 여유있어 여유있어 아 저놈 안죽네 동전 맞나? 쟤 지금 동전은 보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보지? 아 물맵이다 많이 보내 많이 보내 뭐라도 보내 아 별이네 근데? 별이라서 보내지마 별이라서 보내지마 근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으면 나도 먹어야지 별이 뭐 무한이겠스 보내 보내 시간 없어 시간 점점 빨리 가거든 다 보내 다 보내 용태야 밟아서 죽여 아 근데 저거 오징어 씨 자 밟아서 보내 밟아야지 2초 이상 꽃 보내 꽃 짜증나 아 저놈 더럽게 안죽네 저거 어 나 씨가 없는데 가챠에서 꽃먹자 예? 꽃 보내 꽃 꽃 꽃 일어나봐 꽃 엄마 뭐야 아 뭐하자고 꽃 보냈니? 가챠 어? 죽었제? 이얍 아 안전하게 간 게 주유했네 역시 초반에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스페셜 배터리 좀 더 어렵네 맵이 좀 어려운 걸로 당해지고 초반엔 최대한 뭘 아무나 보내 어차피 랜덤 보내니까 다 죽이면서 돈 모으시고요 동전 모으시고요 후반 가면은 그지 같은 걸로만 보내세요 아니면 저놈이 그지 같은 곳 있을 때는 아무거나 보내세요 밟을 나다 죽을 테니 오케이?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후 대교 Kü서실 구 part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